자, 2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한번 이 내용도 천천히 살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글의 소재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네 행동이네. 너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너의 정체성을 반영한 거래. 너의 정체성의 반영이래요. 자, 일단 키워드가 정확하게 behavior, 그 다음에 a reflection of your identity 이렇게 나왔어. 행동이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 자, 도대체 뭘까? What you do. 자, 지금 앞에서 말했던 behavior를 같은 말로 바꿨은 거, 풀었은 거를 paraphrasing이라 하는데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자, 너가 하는 것은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an indication of the type of the person you believe that you are. 자, 지금 앞의 말 못 알아들었을까 봐 길게 다시 설명한 거야. 표시래요. 네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the type of person, 그 사람의 유형을 표시래. 근데 어떤 사람이냐? 네가 믿기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지. 네가 생각하기에 너라고 믿는 사람의 유형을 표현하는 게 바로 너가 하는 거다. 네 행동이 너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 뜻을 바꿔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상관없이 consciously or non-consciously. 그래서 연구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보여줬어요. 만약에 a person believes in a particular aspect of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의 특정 측면을 어떤 사람이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 they are more likely to act according to the belief. 그 사람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주제는 얘들아 이렇게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however 없잖아 뒤에. 읽어봐. similarly do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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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in. 자 이렇게 읽고 사실 답은 밑에 중간에 사실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까지는 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에. you are simply acting like the type of the person you already believe yourself to be. 너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행동이 너의 정체성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답은 뭐가 되겠니? 쭉 고르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1번밖에 없습니다. action comes from who you think you are. 너가 생각하는 행동은 바로 너가 생각하기에 너라고 생각하는 걸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이 바로 아까 reflection of your identity가 되는 거죠. 그지?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로부터 action이 나온다.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 혹시나 5번에 헷갈린 친구 있나요? your actions speak louder than your words. 말이 행동보다 아니지.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라는 수거예요. 수거가 제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봐봐. 맞습니까? 지금 말하고 그게 아니라 너의 행동,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말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자 본문에 그러면 내용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에 who identified as being a voter 자 이제 비교대조가 나오네요. 자 나는 투표자다, 유권자다 라고 정의 내린 정체성을 밝힌 이 사람은요. were more likely to vote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당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voting was an action they wanted to perform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운동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doesn't have to convince 설득할 필요가 없대요. 그들이 스스로를 train 훈련하는 한마디로 더 이제 운동을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니까 doing the right thing 자 옳은 것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에는요. when your behavior and your identity perfectly match 너의 행동과 identity는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매치가 될 때 you are no longer pursuing behavioral change 더 이상의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수정이 없어도 말 그대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정체성과 행동이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그래서 you are simply acting like 너는 아마도 단순하게 행동할 거라고 하네요. the type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어떤 유형 어떤 사람이냐면 you already believe yourself to be 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멋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행동은 너의 정체성의 반영을 표현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